자 그러면 우리 5번 봅시다. 자 여러분 단순 암기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뭘 해서? 암기니까. 그죠?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빼고 지금 보겠습니다. 강의 듣는 시간도 솔직히 아깝죠. 그죠?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도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시간을 아낄게요. 자 이번에는 MBR. 이게 뭐예요? 멘브레인 리액터입니다. 이게 MBR 공법이에요. 자 활성 슬러지법은 뭔가요? 활성 슬러지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1차 침전지 지나서 포기조에서 뭘 하고 이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그죠? 먹어서 먹이를 먹어서 미생물이 뚱뚱해지면 그 뚱뚱해진 애들을 우리 2차 침전지에 가서 몰아놔요. 가라앉추죠. 그래서 위에 깨끗해진 물만 우리가 유출을 시키고 그 가라앉혀서 여기 농축된 애들은 이제 버리잖아요. 버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돌려보내서 미생물이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시 뭘 하도록 그 수중에 있는 유기물들을 먹어서 제거하도록 하는 게 활성 슬러지 공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물학적 처리는 결국에는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미생물들이 먹어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먹은 애들 그러면은 먹은 애들을 가라앉혀서 뚱뚱하니까 가라앉혀서 따로 제거하면 그 위에 있는 상등수만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제거하는 게 활성 슬러지법인데 MBR 공법은 뭐냐면요. 멘브레인, 막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슬러지 벌킹이 문제죠. 이 슬러지 벌킹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2차 침전지에서 여기 상등수와 그 다음에 가라앉아 있는 이 2차 침전지 슬러지, 잉여 슬러지가 잘 분리가 돼야 되는가? 한마디로 고체와 액체가 잘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분리 안 돼서 상등수랑 이런 식으로 2차 여기 뭐죠? 슬러지가 다 섞여서 제대로 분리 안 되는 상태. 그죠? 이게 뭐예요? 바로 슬러지 벌킹이에요. 그래서 슬러지 벌킹이 일어나면 여러분 깨끗한 상등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잖아요. 처리 수질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슬러지 벌킹 문제예요. 그리고 이 2차 침전조가 굉장히 크죠. 침전을 시키려면 굉장히 큰 반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멘브레인은 뭐예요? MBR 공법은 이 2차 침전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 뭘 집어넣죠? 그때 막을 설치를 하는 거죠. 멘브레인 막을 설치해요. 얘는 2차 침전지보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 막이라는 게 여러분 방수되는 섬유, 청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통과 못 시킬 정도로 촘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딱 통과시켜서 넣게 되면 2차 침전지가 없잖아요. 뭐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거 필요 없으니까 어때요? 고액 분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이 효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슬러지 벌킹이 없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슬러지 벌킹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 포기조에서 MLSS 농도를 표준 활성 슬러지는 1500에서 2500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게 MLSS 그러면 미생물 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일꾼 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돌릴 수 있는 일꾼을 1500명에서 2500명밖에 못 썼는데 근데 막을 설치를 해보면 인력을 더 쓸 수 있는 거죠. 일꾼을 3000에서 4000 농도로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꾼이 늘어나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리 효율도 좋아지고 처리할 때 이제 또 좋은 이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이 MBR 공법은 뭐라고요? 네 이거 지금 여기서는 장점을 쓰라고 했지만 MBR 공법이 뭐냐 그러면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누구 대신 2차 침전지 대신 이 막을 설치한 공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침전지가 없어졌죠? 슬러지 벌킹이 없어요. 포기조에서 네 그래서 높은 3천에서 4천 정도의 MLSS 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지금 일꾼 조금만 하면은 일꾼들을 이만큼 그죠? 긴 시간 동안 해줘야 얘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한 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일꾼이 늘어났으니까 처리하는 처리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소요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막도 보시면 막도 굉장히 작거든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정수기들 있죠. 그 막 산뼘 정수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안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 그 멘브레인 필터거든요. 그 정도로 작아지는 겁니다. 2차 침전지면은 이거 우리가 있는 방 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소요 면적도 작아지는 거. 대신에 이 MLSS 농도를 이만큼 유지를 하려면 버리는 양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송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꾼을 늘리려고 하니까 버리는 일꾼은 줄어들고 반송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SRT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SRT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버리는 양, 폐슬러지 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적게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 효율도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 보면 막이 가지고 있는 단점 다 가지고 있어요. 막 제일 큰 단점이 뭐예요? 비싸다는 거죠. 그죠? 이 막을 물을 집어 넣으려면 굉장한 압력을 줘야 되니까 동력 많이 써야 되고요. 막 자체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립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막은 막히죠. 막히는 게 파울링이고 이 막이 또 이게 섬유거든요. 옷감이 손상되는 것처럼 손상되는 거 이게 열화예요. 그래서 우리 뭘 해줘야 돼요? 막 세척도 해줘야 되고 막을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점 세 가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장점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키워드만 적어놓은 거죠. 이걸 이제 풀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2차 침전지가 없으므로 뭐가 없다? 네. 슬러지 벌킹이 없다. 그죠? 2차 침전지가 없어서 설치 면적이 적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거 공정시험 문제네요. 자, 공정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다 그대로 외워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각각의 여러분 측정원리 다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각 이제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죠? 기기분석법이라고 하죠. 뭐 여기 있는 원자발강분가법 유도결합플라즈마 뭐 합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의 측정원리 정도는 뭐 이용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거는 조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외울 때도 여러분 이거 줄줄줄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뭐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강분가법 같은 경우는 원자발강과 원자흑강법 이런 거는 보통 금속류 많이 하죠. 그래서 중금속을 정량하기 위해서 시료를 요거 들어가야 돼요. 고주파 유도코일에 의해서 형성돼 또 요거 들어가야 돼요. 아르곤플라즈마에 주입을 하고 요거 들어가야 돼요. 온도 들어가야 됩니다. 6,000원 8,000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가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될 때 방출하는 그죠? 방출하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성, 정량 분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단어들 제가 지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 맞춰서 여러분이 안기해 주시는 문제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